글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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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글라즈잖아 글라즈 글라즈 휘탄 그대로 있을 거고 내가 먼저 갈게 예읏 눈풍 눈풍 야 C포C라냈냐? 와 이거 존나ουν게 없었다 눈풍 당했어 와 이거 진짜 운 없었다 세실 어쩔 수 없었어 이거 10호 잘했네 아 다 빠져있네 서마도 빠져있고 대처도 빠져있고 글라즈도 빠져있고 블리츠 빠져있고 왜 지금 씨발 한옥 살아있는거 없어? 대암꾸라 해 그럼 피조같은것도 괜찮네 아 씨발 뭐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 아 잘수도 있어? 아 맞네 너무 늦지않아 근데 늦었네 아 아 내가 몰랐네 음 뮤트있다 지식초로 길었어 2층인가 제마나 깼어 아 제마나 걸렸다 제마나 걸렸어 어디어디 그쪽에? 개구멍 개구멍 제목 아 20초 동안 이거? 맞아 이 씨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토포킬 조심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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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한다 오우 야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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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아이아 흑 흑 왜 왜 그렇게 좋아서 저 발키리 저거 흑 흑 흑 흑 아 이거 레즈단 없으니까 안 보인다 흑 나 에쉬 다운했는데 한번 구해줘야 되는거 아니야?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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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그리러 갈게 나 여기 그리러 갈게 저기요 총 쏘고 있다 왼쪽에 앞쪽에 싫어? 돌아온다 아 그렇지 클레이머 클레이머 잘 깔아 놓쳤냐 이거 인증 익숙해진다 F2 쓰고 싶었는데